경제부 안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도면 작업을 자격도 없는 업체가 맡았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 이런 걸 국토부 조사에서는 몰랐습니까? 네, 국토부가 별도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이 조사위원회가 두 달에 걸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때 재하청 문제나 아니면 무자격 업체 문제는 따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. 저희가 이 이유를 묻기 위해서 사고조사위원회를 직접 취재를 했는데 사고조사 과정에서 계약서 서면상에 있는 업체가 아닌 전혀 다른 업체가 도면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. 다만 이 업체가 그런 무자격 업체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조사위원회에서는 붕괴 원인을 찾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하지만 이번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이런 관행은 분명히 고쳐져야 할 걸로 보이는데 해법은 없습니까? 지금 정관을 앞세운 건축사가 정관을 앞세워서 LH로부터 설계 용역을 따낸 다음에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하청과 재하청을 주는 구조, 이 구조가 바로 문제입니다.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 단계부터 LH 정관이 관여하거나 개입했는지 그리고 하청은 잘 줬는지를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5개 아파트 가운데서도 이미 여러 곳에서 설계 재하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LH가 기존처럼 통으로 설계 용역을 한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업무 전문성에 따라서 나눠서 용역을 주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LH가 오늘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 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상한다고 합니까? LH는 일단 입주한 주민들을 상대로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대신에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전면 재시공은 선택지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7개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서 계약 해지나 계약금 환불 등의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. 아파트별로 상황이 달라서 보상을 두고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경제부 안상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.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.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